자 23학년도 4월 사회문화 학력평가 문제 5월에 치르게 됐습니다. 이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해설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를 주요 문항만 이번 모의고사가 좀 쉬웠어요. 총평 말씀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번 모의고사가 좀 쉬웠기 때문에 좀 뻔하고 좀 쉬운 문제도 좀 빼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문제 위주로 또 평가원이 만약에 이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참고한다면 참고할 겁니다. 수능에 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까 고민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출제한 이 전국연합 모의고사 중에 쓸만한 게 있나 하고 볼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평가원의 입장이 되어서 수능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는 한번 응용해 보면 좋겠다 싶은 거 이런 문제만 딱 몇 개만 골랐어요. 선생님이 주목하는 문제는 일단 7번 문제 같은 경우. 자 일단 어렵고 식구를 떠나서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요 7번 문제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멍을 뚫어서 기역, 니은, 디근 문제 형식이죠. 문제 형식을 가지고서 좀 여러분들 괴롭히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외래 문화 요소가 자문화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었는가 그랬는데 B만 아니오 그랬어요. B는 아니오 그랬어요. 여기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건 문화 융합밖에 없어요. 문화 융합은 외래 문화 요소가 원래 자기 문화 요소를 만나서 이게 결합돼가지고 이게 뭔가 재산의 문화 요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융합은 예고 병존은 아니오예요. 병존은. 요건 아니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병존이라면. 아 예가 들어야죠. 외래 문화 요소가 자기 문화 요소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A와 A 플러스 B 했더니 A, B가 따로 노는 거야. A, B가 따로 노는 거야. 이게 결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냥 둘 다 같이 그냥 놓여져 있는 거니까 병존도 아니오고 동화도 아니오죠. 동화는 외래 문화 요소만 남은 거고 자기 문화 요소는 상실돼 버린 거니까 여기서 얘, 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었는가라는 질문에 C는 예라고 했잖아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동화는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라고 한 C가 병존이 되는 거죠. 이 포인트로 B가 융합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걸 가지고 C가 병존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나머지 A가 동화가 되겠죠. 답변을 쭉 써보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보존이 됐느냐. 동화는 아니오. 근데 융합은 A 플러스 B에서 C 됐더라도 C 속에 A와 B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긴 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어떤가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예라고 했죠. 외래 문화 요소와 자기 문화 요소와 결합이 완전히 되지 않은 채로 둘 다가 나란히 같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병존도 예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가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됐느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됐다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융합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이 들어가면 답변이 맞지를 않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존과 동화는 기존에 없었던 게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C의 사례로, 병존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전통 다가와 서양식 다가가 함께 존재하는 거. 그렇지, 이런 게 병존이죠. 선지는 좀 쉬웠어요. C가 병존이라는 걸 알았다면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A는 C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병존이 더 유리하죠. 여러 문화가 나란히 차라리 있는 것이. 그죠? 그게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죠. 동화는 A 플러스 B에서 A, B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양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5번, B는 A와 달리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접변 그랬는데 이게 자발적 접변에 의해서 동화융합병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강제적 접변에 의해서 동화융합병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강제적, 자발적 접변 모두 다 동화융합병존을 모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그랬습니다. 이 10번 문제가 양적 연구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개 앞쪽에 4번, 5번 쪽에 수능에서는 들리는데 원래 10번 문제가 통계 문제 자리잖아요.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원은 문항번호 자체가 좀 다르죠. 두 사람의 연구가 나오는데 연구자 A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가짜뉴스 내용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이게 이제 독립변수야. 이거에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가짜뉴스의 내용이 만약에 일치하면 가짜뉴스도 믿느냐.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유리하게 가짜뉴스가 나왔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맞게. 그러면 이건 좋은 뉴스다. 왜 이래버리고.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맞지 않는 가짜뉴스는 이건 가짜뉴스다. 라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견해와 가짜뉴스의 내용이 일치를 하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일치를 안 하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300명을 대상으로 뭘 했나 봤더니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와 전파 의도를 5점 척도 문항으로 해가지고 측정했다. 또한 해당 가짜뉴스 내용이 평소 본인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조사해서 양자가 부합하는 집단 1과 부합하지 않는 집단 2로 연구 대상자를 구분하고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이랬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무슨 실험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300명을 대다 놓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가짜뉴스를 주고 가짜뉴스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뭐 이런 거를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신뢰하십니까?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를 신뢰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한 의도는 왜 전파를 하셨습니까? 이런 걸 5점 척도 문항을 통해서 측정했다. 그러니까 질문지를 했다는 거죠. 해당 가짜뉴스 내용이 평소 본인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서 이 뉴스가 선생님의 원래 정치적 견해에 부합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질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집단일과 집단일을 나눠가지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지예요. 실험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실험을 했다는 얘기도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도 지금 보시면 사회적 상황을 불안하게 느낄수록 가짜뉴스를 믿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여기도 표기를 해보실까요? 사회적 상황을 불안하게 느낀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독립변수고 가짜뉴스를 믿는 정도가 종속변수인데 그 둘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가설을 세워가지고 양적 연구를 한 건데 역시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 말대로 분석 결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가짜뉴스를 신뢰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정황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수록 가짜뉴스를 더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설이 수용된 것으로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의 연구에서 기역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냐? A의 연구에서 기역이요?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정도 및 전파의도 그 다음에 해당 가짜뉴스 내용이 평소 본인의 정치성향에 부합하는지 정도 그랬는데 오히려 니은이 정치적 견해와 가짜뉴스의 내용이 일치여부라고 하는 니은이 오히려 독립변수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그것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라는가 이런 것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니까 오히려 기역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X라고 했어야 되는데 O라고 한 갑과 정은 일단 답에서 제외 그 다음 A의 연구에서 디귿은 실험집단, 통제집단 일단 실험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질문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X라고 해야 되니까 병도 또 날라갔네요. 그 다음 니은은 자료를 얻었는데 이 사람 설문조사에서 자기가 직접 설문조사에서 얻은 거니까 1차 자료죠. X라고 한 정도 또 날라갔습니다. 자, 미음에 의해 B의 가설은 기각됐느냐? 가설이 수용됐어요. 원래 B가 세운 가설이 원래 가설 세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X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옳게 답한 사람은 을뿐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가 11번인데 20 21 21 감사합니다.